오늘은 식이섬유질이 풍부한 고구마 떼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구마 떼는 알뿌리를 수확하기 전까지 줄기나 잎을 뜯어서 건강식으로 나물과 여러 식재료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줄기에는 여러 비타민과 클로로겐삼, 미네랄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체내 지방의 축적을 억제하는 파이토스테롤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여성 호르몬의 강력한 에스트로겐 역할을 해준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및 폐경 여성의 건강에 많은 이로움을 주고 난소의 노화와 호르몬 분비가 저하됐을 때 매우 효과적인 치료제가 됩니다. 그리고 80%의 풍부한 식이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데 크게 관여하게 됩니다. 또한 칼로리와 열량도 매우 낮아 내장 지방을 막으며 포만감을 주어 고도비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 30대 여성분은 고구마대로만 식이로 이용해서 다이어트에 크게 성공한 사례가 전파를 타기도 했습니다. 첫 아이 때 몸무게가 급격히 늘어 30kg가 되었지만, 고구마대로 부기와 살이 모두 빠져서 예전 본 모습을 찾았다는 경험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얄라핀이라는 성분이 몸의 대장운동을 원활하게 하고, 장속에 좋은 회균은 늘려 변비에 큰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때는 어떻게 식용에 활용하냐에 따라서 건강에 효율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고구마 성미는 달고 차거나 약간 평하며, 작용 부위는 비와 심폐에 들어갑니다. 고구마 줄기 자체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냉증이 있으신 분들은 간혹 설사나 소화불량으로 복통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따뜻한 성질을 지닌 고추와 초피 및 산초 가루를 넣어주면 차가운 성질을 중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몸이 차갑고 냉증이 있는 사람도 부담 없이 먹을 수가 있고, 맛과 향은 더 풍부해져 입맛을 돋우게 됩니다. 특히 초피 가루를 넣는 가장 큰 이유는 살균과 살충작용이 매우 뛰어나 여름철 식중독균과 유해균을 죽이는 활성작용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초피와 산초는 임상보고에서 요충과 주혈흡충이 모두 소실되었는데, 이 중 요충환자 108명을 치료해서 대변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폐를 먹고 뱃속에 기생충이나 폐충이 생겼을 때 장충과 적충 요충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온갖 나쁜 기운을 배설시키고, 아랫배 뭉침과 냉증이 있는 여성은 뱃속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피향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말린 고추만 믹서기에 갈아서 첨가하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초피와 말린 고추, 양파, 풋고추, 마늘, 대파, 간장, 참기름, 참깨 등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식성에 따라서 파프리카나 맛소금, 설탕, 다시마, 식초, 액기스 등을 넣으셔도 됩니다. 먼저 밭에서 채취해온 고구마때 줄기를 곱게 하나하나씩 다듬어서 껍질을 벗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솥에 물을 1리터 정도 붓고, 굵은 소금 1스푼 정도를 냄비에 넣은 후 뚜껑 닫고 가스불을 켜줍니다. 물이 팔팔 끓이면 고구마대를 넣고 너무 무르지 않게 5에서 10분 내외로 데쳐내는 게 기술입니다. 이때 손으로 눌러봐서 살짝 물컹한 느낌이 들면 다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구마대를 꺼낸 다음 찬물에 깨끗이 씻어내면 데치는 것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햇볕에 그대로 말리면 묵나물 재료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양념장을 만들 때는 먼저 건조된 고추를 썰어서 씻은 다음 그릇에 넣어줍니다. 만약 건조고추가 없으면 그냥 고추장을 첨가하시면 되고 아무래도 신선한 맛과 향은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채취해온 초피는 물에 한번 휑군 다음 넣어주면 되고 초피향이 싫으신 분은 비슷한 효과를 내는 산초가루나 다른 향신료를 대신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마늘과 간장을 넣어서 이들 조합을 한꺼번에 믹서기에 넣고 잘게 갈아주면 기본 양념 준비가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구마대에 김치를 묻힐 경우에는 양념장을 2스푼 정도 넣어주고 당근과 대파를 넣은 후에 가지고추나 풋고추도 썰어 넣어줍니다. 간장과 참기름은 1스푼 정도 넣고 손으로 골고루 버무려서 맛을 한번 본 후에 부족한 재료는 다시 첨가하면 됩니다. 마무리는 깨를 뿌려서 다시 골고루 묻힌 다음 그릇에 먹기 좋게 담아주면 맛있는 고구마대 특별식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남녀노소 만들어 먹을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맛을 잘 모르겠지만 일단 별미가 따로 없습니다. 위장병과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묵나물을 만들어 먹으면 좋고 이때 고구마대를 한 번 데친 후 잎과 함께 단순하게 양념 몇 가지 넣고 묻혀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암환자와 고혈압 당뇨환자들은 된장무침을 해서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회를 즐기시는 분들은 이렇게 초피와 건조고추를 넣고 곁들여 먹으면 기생충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고구마대를 자주 먹으면 미남과 미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피부 미용에 좋은 성분인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함유되어 피부 노화를 막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남은 고구마 잎은 버리지 마시고 뜨거운 물에 삶은 다음 시켜서 얼굴에 바르거나 자주 세안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피부 모공에 있는 지든 노폐물과 염증이 모두 사라져서 기미와 잡티 피부 노화 및 주름살을 없애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고구마대는 초피와 고추를 넣으면 위장을 자극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해야 하고 위장약을 복용하거나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